새해 이사진 구성을 계기로 한국을 탈퇴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행정 전문가로 하여금 내부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문화, 홍보 등 협회 행정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중요하다고 봤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업 선수들의 목소리도 협회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보다는 뒷담화하는 것을 훨씬 더 익숙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을 듣자는 거니까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